이런 진리도 하도 병폐가 일어나니까 진리도 함부로 못 전하는 거예요. 이 진리 전했다가 중생들이 진리를 이상하게 왜곡시켜 써먹으니까요. 그래서 예전 부처님도 대생을 못 가르친 거고요. 이거 가르쳤다가 더 이상해질까 봐. 윤회론도 유학자들이 윤회를 거부한 것도 자기들은 또 윤회론을 알아요. 왜냐하면 유학도 오래 깨어있으면 알거든요. 저희 선생님이 얘기해 준 선비들은 이야기는 다 자기 전생을 알아요. 그런데 공식으로는 윤회론은 부정해야 돼요. 이게 사회적으로 가져오는 병폐가 크니까. 고려 때 체험했기 때문에. 무슨 탓이든 전생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. 육바람이를 잘해야지. 제가 전성에 공부를 안 해서요. 몇 생은 굴러야 될 것 같아요. 박사님이에요. 다 윤회박사들이에요. 다 남 탓이에요. 왜 너 저 사람 거 물건 뺐냐. 전에 제가 제 거 뺏었었나 보죠. 그럼 이게 윤회론 들어가면요. 여러분 처벌도 못합니다. 다 헷갈려요. 이게 어디까지 다음 생에 갚죠 뭐 이러면 이게 진심이 작동 안 하면 양심이 작동 안 해버리면 개판입니다. 이거 사실은. 애고는 남 탓하고 싶잖아요. 내가 잘못한 거지만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기 싫거든요. 저 사람한테 원인이 있을 거다 할 때 윤회론까지 등장하면 남 탓하기 진짜 좋습니다. 이런 사정 때문에 윤회론은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. 인류가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전생도 여러분 인류가 못 받아들이니까 전생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 공부하셔서 이런 누구나 이런 기본 진리를 아는 사회가 오면요. 영적인 세계의 많은 비밀들. 전생의 비밀들.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것도 되게 일상화되는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정신문명 사회예요. 제가 지금 기존의 정신문명 사회처럼 보이는 티벳이니 어디니 이런 데도 보면 전생 얘기 거기도 쉽게 하고 이런 데 있죠. 그런데 제가 그런 문명들이 부럽지 않은 이유가 그건 올바른 모델이 못 돼요. 그건 종교문명이지 정신문명은 아니에요. 정신문명 유사 맛이 나는 거지 진짜 정신문명은 티벳이 진짜 정신문명이라고 저한테 인정받으려면 티벳 국민들까지 다 견성해 있어야 돼요. 극소수의 견성자가 견성을 무기로 해서 다수의 인민을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요. 그건 저는 정신문명이라고 못 봐요. 그게 어떻게 정신문명이에요. 정신문명이 이번 시대에 온다. 개벽이다. 뉴에이지다 하는 건요. 일반인들이 다 견성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. 소수는 항상 견성해 왔어요. 그 사람들은요. 전에 해온 가락이 있어서 오면 또 견성해요. 무슨 수를 쓰든지. 견성할 거예요. 다음 생에도. 문제는 뭐냐면 다수가 견성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. 그래서 보살이 필요한 거예요. 지만 견성하고 말 사람 말고 자기가 얻은 만큼 남 가르쳐 줄 사람. 그래서 보살이 인류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인 거고요. 그래서 이 보살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진짜 정신문명 사회입니다.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항상 의연하게.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지금 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좀 실감이 나요. 그래야 실감 납니다. 그러면 아공벗공이 더 실감 나요. 진짜 내가 이번 생을 딱 만족한다.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아쉬운대로 아쉬움까지도 다 난 만족한다. 다 참나의 작용이다. 수용하겠다. 오케이 하고 딱 내려놓으시면서 기회되면 한 판 더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실 수 있는 의연한 자세 인생이 내가 험하고 괴로웠지만 이 또한 참나작용이 여기서 많은 걸 배웠고 좋은 인연들 많이 맺었다. 오케이 좀 쉬었다. 한 판 더 이렇게 게임하는 마음이죠. 그래서 딱 내려놓으시고 의연하게 받아들이실 때 내 마음이 이미 생사의 도를 내 마음 안에서 체험합니다. 깨닫습니다.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